롤더 주소 먹어야 된다 아... 버릇이 현석이랑 첫판 해서 그런거지 한판 더 호프트맨 브루울 위원장의 위원장 위원장의 위원장은 크랙샷 브릴 데이가 저격수야? 8배는 멀리 있는거 안보여 위원장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크게 안전하게되게 그걸로는 패비안 릭터 롤더 에서위의 죽음 리스트 그리고 이 시대의 죽음 리스트 그 생각에 고생할 수 있는 난 누워 앞에서 다 잡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멀리 커 잡는데 네가 가까운 것들 아파 잠깐만 두 놈? 다행 마키 검은소 오면은 골고루 잘 숨어 있어 뭐니까 뭐 오토바이다 저격수다 저격수가 우리 쪽 보면은 빛이 번쩍거려 어이씨 저격수다 다행히 해 으 아저씨 나머 에 걸리네 니가 지금 소리가 나지 음 그 오른쪽에 적까도 으 우리 안나게 잡아야 제가 그렇게 해서 온다 어떻게 3명이나 되는 데 아님 니가 있는 제소 오른쪽에 돌아다닌 투명 있어 아래? 가까워 생각보다 가봐야지 뭐야 애들 놀랐잖아 소리 나나? 깜짝이야 이 앞에 둘있다 애들 놀라서 돌아다니는구만 아이씨 한 방에 안 죽었어 아이씨 한 방에 안 죽었어 아이씨 한 방에 안 죽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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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사 중은 뭐야? 뭘 조사하고 있는데? 총 좋은데? 움직이고 있어서 머리를 먹돌긴 하겠어 비겁하게 등력 쏟아내 저격병이야 얘가 빛이 번쩍거리더라고 멀리서 있는데 군동 군동 만들고 쫓아와라 어이씨 어 왜 미끄러져 더블 처치 한놈 놓쳤어 흐흐흐흐 아 뭐 이런데? 어 총알 으흐흠 으흑 아context 아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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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우리에게 추적당한 눈중이래 허무하게 허벅지 잡았어 저기 빨간색 화면 뜨는데 아이.. 수모가 좀 안나오네 어? 저기 배가 조준하고 있었는데 잡았네 껄껄.. 배 맞췄어 건데 안전빵.. 몸조준하기 멀리 있는 것도 손해 야 나는 저기 2층까지 다 잡았어 지금 멀리 있는 건 뭐? 건물 안에 있는 데 난리 났는데? 막 돌아다니는데? 승리기 같은 아트사님의 한 명이 될 수도 있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을지 오른쪽에 있는 건 다 잡은 거야? 아니? 들어가야겠다 총알 좀 더 넣을게 응 나도 총알 먹어야겠다 옆에서 잘 모르는..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여기 있는 거 잡았나? 안 벌네? 안 벌네? 잡았구만. 아이고 먹자. 안 벌네, 안 벌네, 안 벌네, 안 벌네, 안 벌네. 안 벌네, 안 벌네. 저 멀리 한나 있네. 어? 무서워. 그럼 이제 너! 어이... 안 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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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어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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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자리에 계속 있으면 계속 물려. 애들 너무 많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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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비트랩이야? 5비트 7 mogul 8 어? 소리들린다 아이트 내 머리 위에 둘 어? 소리들린다 어? 소리들린다 내 머리 위에 둘 어? 갔어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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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권총으로 잡아야겠다 또 걸렸다 그 볼 뻔 가자 가자 추적당한다 오케이 상대제를 해야 돼 어? 뭐 올라가? 올라갈 수 있는데 잘 못 눌렀어 어이! 앞에 있다 이렇게 통소리 났는데 이렇게 보내? Weapons empty out of ammo Weapons empty Weapons empty Weapons empty Weapons empty 다 수술해서 먹을 거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못 먹겠다 나 아래로 왔는데 한 번에 발소리 저한테 간다 어? 내 앞에 두 놈 뛰어다니고 가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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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또? 내가 잡았어? 어? 가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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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앞쪽에 돌아다니는 애가 몇 명 있는데, 안 보이네. 우리 뒤쪽에는 진지 있고, 기관총자분. 발자국 소리. 밑에 있어? 없다. 여기 고급차 있다. 밑에도 하나 못 잡은 거 있었는데, 돌아다니던 것 좀. 아, 어디다구나? 수집. 오, 내가 아까 잡은 거다. 저 멀리서 이걸 잡다니. 적에게 추적당하는 중? 여기 올라오는 계단인데? 왜 애들이 없지? 가는 방향은 저쪽이야. 근데 이쪽이 찔찔해서 다 죽이려고 했더니만 안 보이네. 아무도 없는데? 그냥 저기로 가자. 여기 뒤쪽 집은 뭐야? 여기 올라오게 돼 있어. 가다 보면. 여기 스피커 있는데, 그렇게 애들 좀 있더라고. 아까 보니까. 해갈이 안 나요? 여기서 살짝 퐁 소리 나서 들키면은. 하나 봤어. 하나하나. 어? 어, 야야야야. 왜? 거기 왜, 왜 올라가야 얘? 밑에, 밑에 있다. 잡았어? 행성 감지. 서브마신거. 짧은 컨트롤 버스트. 앞에 있는 놈들. 글루. 글루 들어가 글루. 그 앞에 길이 있는데, 두 놈이가 잡고 있어. 기관총 잡고 있어. 너무 저렴해. 공격자rig MALY CELECT 드릴테니까. 와 씨 기관창 있어 저희들 다 잡았어? 어 기본창 있어 위에 잡았어? 잡았어? 어 양자의 공격으로 1,3,6,6,7,7,9,9,4,6,7,9,3,6,7,7,7,8,7,8,9,4,6,7,7,8,1,7,8,9,10,10,7,6,7,8,3,8,9,4,5,6,7,8,4,1,2,3,8,0,10,7,7,8,0,X,1,8,9,2,1,9,0,X,0,7,8,X,0,7,0,X,7,0,X,0,X,0,X,0,X,0,X,0,X,0,X,1,0,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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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,X0,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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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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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몸통 때문에 화면이 가려가지고 머리가 머리 쏠려다가 못췄어 저쪽에 있어 문이 열리려나? 벽이 또 있어 안맞네 왜 열어줬? 애들 소리 들었어 크래켄과 관련해? 다른 것들을 찾지 못해 소리 들려서 어디? 저기 저기 둘 다 잡아 잠겼네 왜 먹을 거 다 먹고 왔어? 몰라 뭐있냐? 시체만 털었는데 야이씨 바로 할게 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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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메 외모 아 그러면 저격 одна 가자 내려갈 수 있다 고가 목표가 뭐야 회의 어떻게 회의 향상 가라 냈잖아 밑에 있다 밑에 위로 올라왔어 위에 왔다 위에 안 나왔는데 위로 올라왔어 뛰어서 살짝 소리 들린다 알지 놀린다나 인각들 다 보여 어디로 갈까 저기구나 가운데 어디까지 가 오지 여기가 어디까지 가 여기가 어디까지 가 여기가 어디까지 가 또 지나갔다 어 이거 그청 좋은데? 애들 뛰어다니는데? 건물 안에 하나 있고 아 들어와버렸다 건물 안에 있는거 다 잡아버려야지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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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쓰는 거야?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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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르 아 아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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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ric 너무 가까워서 못 쐈어 야 배를 울렸다 망했다 야 배를 모두 안으로 2층이네. 올라가는 계단을 찾자 여기 없네 여기 있다 여기 문 열려 이건 넘어가는건데? 걱정말고 일로 가자 희망 헬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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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다 봤어? 겁나 빼내 깨지고 있어 잡아야지, 잡아야지 어? 올라가버렸네 다른 곳은 없지 올라갔어 꽂았어 물을 못 찾았네 왼쪽으로 갈까? 점프가 됐나? 점프가 됐나? 너 그 쪽의 길 있어? 응 몰라, 모름표 전에 잡았어 하나 더 있어 고위장성인데? 설립하다 회의실 열쇠를 찾았다 오케이 난 이쪽 좀 추적하고 갈게 뭐야? 쥐풀가 없나? 이 곳은 놀랍다 지금 그 빌드타워로 가까워야겠다 탈출 루트인가 여기? 탈출 루트네 여기가 저 금고가 저기 아래 보이는 게 저 뭐야 내가 체크해 놓은 거 아까 폭탄 먹으면 갈려고 탈출 루트네 여기 이렇게 확인했고 또 모르는 표에 멤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또 모르는 표에 나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온다 모든 표 온다 이 녀석이 툴탄가서 아야 아파 아 아 아 아 아 더 빨간색 드는 건 저게 아니야 아 아, 공통은 없는데. 너 열쇠 먹었지? 응. 열쇠 있어. 이쪽에 길이 있나? 길이 있다. 이쪽도 길이 있고. 어? 야, 여기 올라가는 길 있다. 금방 올라가서 저격되나? 가해봐야지. 아, 폭탄이다. 폭탄 두 개 찾았어. 여기 구멍 소리 내려도 저격 되는데? 아, 잠깐만 거기 있어봐. 나 여기 조색 좀 해보고 갈게. 3명 있다, 3명. 체크해놨어. 저격은 안된다. 보기밖에 안된다. 내려가야 돼. 뭐야, 여기 꼭대기층 올라왔는데. 저격 포인트긴 한데. 쟤네들은 못 잡네. 안보이지? 열고 들어가야 돼? 어, 여기 고기밖에 안된다. 어? 저격 될 것 같은데? 조준이 되는데. 왜? 조준이 되는데. 써지려나? 그쪽도 구멍이야? 응. 나 두 놈 보여. 왼쪽에 두 놈. 나 세 놈 잡아보여. 너 그게? 조금 고개 돌리는 것 같아. 조자. 너 빨간 표시했어? 어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셋. 넌,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아? 아파. 열쇠를, 열쇠를, 열쇠를 해봐. 너. 열쇠를 못 보게 돼. 뛰어 내렸더니, 야, 꼽, 다리 가고. 꼽, 부러졌냐? 어.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 도시가 크라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. 아일랜드에서 크라켄을 떠나기 시작할 시간 가자 애들 온다 어디까지 가야 돼? 오지러워 어? 중간에 길 있었는데 내가 못봤나? 없는데? 어? 아 여기다 이리 와 너 어딨냐? 내려야 돼 좁다네 여기서 스페이스 누르면 점프돼 야 내려가는데? 야 왜이래 얘 스페이스 거기 표시 나와 스페이스바 누르라고 표시 안 나오냐? 근처 끝까지 가면? 스페이스바 누르라고 표시 안 나오냐? 왜? 야 왜이래? 스페이스바 누르라고 표시 안 나오냐? 점프 어 된다 이게 위치에 따라서 다 나오는 게 다른가 봐 스페이스바 누르라고 표시 안 나오냐? 앗 아 아까 봐준거 헐 하지 으 으이차 그게 다 되네 응고 따고 해야지 음? 아이 무서워 일문서가 나오기를 아잇 뭐야 뭐 나왔어? 아침판 소집을 하나 못했네 하나가 뭐가 있나 건물 다 뒤져야지 뭐 한나는 저기 아까 들어왔을때 그쪽에서 잡은 곳 여기서 저격하고 갈까? 너 뭔데? 한 번에 안죽었어 한 번에 안죽었어 팔다리 명중 팔다리 명중 들어가버렸네 야 살려주러 왜 안가 어? 왼쪽에 뭐 걸렸나? 어 어 밑에서 밑에서 어 뭐야 가자 가자 각이 안 나온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씨 안 맞아 짜증나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난 데 그 까지 해라 봐야 돼 얘네 허 약해 아 아 아 어 뛰어내렸어 왜 어 나도 뛰어내려 뭐지 빨리 쏴라 응급 아니 왜 뛰어내려 사다리를 못 잡았나보다 나 그냥 내려가게 놀랐는데 아싸 사다리를 못 잡고 옆으로 매달렸었나보지 부상이 없네 아 뭐하냐 문 따기 됐냐 나 불쓰는거 있었는데 아 법문안으로 하나 들어갔어 아 아파라 아 고자 안됐네 맞을 뻔했네 맞을 뻔했는데 야 비트 많다 고자 사실 안되네 오늘따라 고자 사실 흐흐흐흐 어 얘 스나이퍼다 오우 야 내꺼보다 좋아 누가 오는거야? 여기있다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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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다 왔다 아이씨 목쏘는데 아이씨 목쏘는데 이거야 계속 가자 아아 멀어엉 멀어엉 어 덤벌로 내려가지 말았지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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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야지 아흫 아흫 밑으로 갈까? 건물을 다 툴 줄 수 있을 것 같나? 왜 이리 와? 밑에 길이 있긴 한데 어? 오른쪽으로 갈까? 비행기 지나갈 때 총을 쏘란 말이야 뭐야? 누가 쏘는거야? 어? 왜? 왜? 왜 이렇게 어딘가 있다 꽃이 나왔네 안 보이는데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뭐? 여기가 없나? 어디다 깜짝이야 소음기 관총으로 대단하다고 대부분 현장에서 아주 대단하다고 백현이가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아? 문선 De E! 그리고 우린 잊어버렸을 때? 아, 아마. 아, 우리는 지금은 모르만의 외에서 그 кап의 맏세상 timeframe 도와야 따라서 장비가 시작될 때 ting험이 일없이 아피라안에 이것은 혁기한 대한 한 마른 우린 첫번째 그는 약전이 뭐야. 아... 나 안 냈는데.